요즘 세일하면 천원, 이천원밖에 안 해요 이거 이거 뭐 세일 안 할 때도 얼마 안 하는 게임인데 너 그쪽으로 늘리겠냐? 어디서 늘리려고? 네 저 뒤쪽으로 늘리려고 저쪽으로 늘리려고? 어 그럼 더 길게 늘리죠 넌 그쪽으로 늘려? 어 아 짜증나 보디가드 저기 빠져가지고 뭐 하는 거야 V챔프요? 저는 PC플레이어 아 PC플레이어 추억이다 전 PC플레이어의 독자였습니다 전 PC플레이어의 독자였습니다 아 아 짜증나 다 나이 설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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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보스막이 나온다 가서 잡아야돼 그럼? 어 임프다 떨궈줘 아 죽었어 혼자 하기 힘들어 역시 아 일단 그리고 이게 없어 이 까일 블록이 없어 우리 안더 가이드가 얼라이브 꺼면되네 아우 저 임프 저거 템이나 떨궈 아 걔를 불러내면 가이드가 죽는거야? 아 그런법 좀 불쌍한데? 가이드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마왕이야? 뭔가 피가 마왕의 피가 있다 그니까 악마의 피가 있는건가? 아 아 그래서 부두돌이 아 부두돌 모양이 그래서 가이드인거에요 가이드를 제물로 바쳐서 소환하는거구나 그렇구나 불쌍하다 아 부두돌이 원래 가이드 죽이는템이라고요 다시 부활해서 오네 다시 부활해서 오네 맞아 어차피 뭐 죽어도 다시 오는데 뭐야 그리고 별로 가이드랑 우리랑 안 친해가지고 근데 건방진 내 가량 좋은 바가 걔가 차지하고 있어 100번 죽어도 상관없어 맞아 설마 버퍼와의 싸움 중이신가요? 여러분들 아우 저 인프저거 진짜 요요 맛좀 볼래? 어 나 죽었네? 요요 맛좀 볼래? 어 나 죽었네? 요요 맛좀 볼래? 요요 맛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네 요요 맛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네 요요보다 쎘어 쟤네 요요 맛좀 볼래 했는데 내가 죽었네 요요 맛좀 볼래 했는데 내가 죽었네 오모 포션 있으면 나한테 와 다 먹었냐? 다 썼다고 아까 그게 마지막이었어 다 먹었냐 다시 내려가야지 오오옹 도로 좀 해갈까 도로 좀 해갈까 도로 좀 해갈까 그냥 있는 걸로 쑤셔서 만들어 그래야죠 안녕하세요 포돌찡님 안녕하세요 생명이 240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전 200인데 나보다 40이나 큰데? 전 엄청 강한 편이죠 나도 블럭이 없다 잘하면 잡겠드만 뭐 아까 많이 뺀답게 내가 죽어야 죽었는데도 길을 그 정도 하고 보면은 광역이라면 이 스탑퓨를 띵띵띵 해주면 situ 뭐야 광역하려 광역이... 광역 데밀기 하는ihatonstort 수리 밖에 없잖아 아니면 이 말 중 마법물 조 찌ㄹ numbers 그래도 되려나 어 이제 칸을 채울 게 없다 없어 나도? 웜홀 포션을 하는건데 리야부 스타트리 한번 써봐라 내가 스페이스 권으로 한번 싸우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 진짜 이따가 나 아직 구두인형이 없었어 나 있어 내가 있어 안녕하세요 권리님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금요일에 테라리아를 합니다 웜홀 포션 먹었나 보다 나 안 먹었는데 아 내가 먹었어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그 뭐지 공지사항 보면 일주일마다 무슨 게임 하는지 항상 올려요 그걸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네 아 아 얘네도 이 게임 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시참하는 사람 없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참 안해요 네 100명 지금 100명 아니잖아 100명 데리고 와요 네 뻔뻔하지만 100명 데리고 오시면 바로 시켜드립니다 우리 쩐다 완전 나쁜 사람 같아 뻔뻔해 야가치야 야가치 그니까 야가치야 야가치야 야가치 야가치 이 정도 패기는 기본이죠 저희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희가 어떤지 아 아 진짜 언제까지 제기해야 될까 이거 모르겠어 아 아 1,2 나올 거면 그 텐이나 주라고 저거 요구 카이파이어 알고 이런거 다 뜯어야겠다 아 저런거? 어굴 딸 신지 않았습니다 발 옆에 살아나진 않았어요 사라지면 어쩔 수 없는거지 자연히 사라진다고? 아니 그거 크림스 저거 에이 몰라 몰라 어 너 어디서 뭐해? 어? 인을 정리하잖아 아니 계속 나는데 뭘 정리를 해 그냥 쭉쭉해 아니 막혀가지고 지금 뚫으려고 하는거 아니야 지금 아니 막혀가지고 지금 뚫으려고 하는거 아니야 지금 아니 막혀가지고 지금 뚫으려고 하는거 아니야 지금 아 파큐리도 먹고 무슨 포션이야? 아 너 피포션? 음 그러네 어 감사합니다 엠나이 정도면? 모르겠어 요공사님은 스타피팅 분들 저게도 좋다 아니 실험을 해보자고 아 맞아 정말 구두인지 한 구두치 어 화내면 되지 뭐 이쯤 되면 됐나? 니 거기부터 뚫고 있어봐 아 아 아니 안떨고 진짜 33번이 되게 안주네 뭘? 그거 부두? 아니아니아니 윙수가 떨군다는거? 부두인저거 계속 가 아 언젠간 죽었지 뭐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뭐라고 해야하지? 우린 그 맛에 하는거니까 맞아 근데 게임이 힘들어 봐야 뭐 게임이지 뭐 근데 게임이 힘들어 봐야 뭐 게임이지 뭐 그렇지 오우 죽어도 웜홀 도와줄 수 있다니까 여기 와봐 어 나 웜홀 하나 있어 아 저 인프더 진짜 그렇죠 고통쾌감 아프리카방송 아프리카방송 이런 컨셉은 또 여기에서 처음 보는 멋진 저희들만의 컨텐츠니까 아 뭐야 죽었어 채팅보고 달려가다 죽었어 에이 뭐 계속 죽어 근데 저 웜홀 두개나 있으니까요 죽는거 싶어 보시면 돼요 네 익숙해 이미 맞아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셨을거야 익숙해지셨어? 이미 죽는거에 저는 워프의 제 저거는 루프루프 루프입니다 루프 저는 루프를 좋아해요 에반기류를 좋아해요 규지입니다 규지 네 규지죠 고통통한 방송으로 승활이 네 그렇죠 저희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맞아요 방송으로 다 승활시킵니다 그게 시리시면 어쩔 수 없지 딴 방송 가야지 아 고물 너무 많아 흐흐흐흐 야누비 시크릿톤까지 나와 오오오.. 오오오 오 오H.H 헬스톨 세트 맞추시.고. 보스 잡으라구요 아 힘들어 그냥 하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하드모드를 대비해서 만들라는 얘기인데 지금 하드모드 그렇게 어려워? 아까 해보니까 그렇게 세진 않던데 잡을 수 있을 것 같던데 아까는 길이가 짧아가지고 죽었는데 길이를 좀만 길게 하고 아 안되겠다 그냥 총을 쏴서 다 잡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더 한번 더 지금쯤 해야지 오늘 안에 좀 가야지 네 워로플 한번 쌓아봤어요 아 워로플인가 얘가 맞지 아 비 누르고 먹어진다고요? 어 음식은 비야 으흠 죽기가 인데 먹은게 포섭마리는게 아니다 방금 한번 불러봤어요 아까 해봤어요 네 아 오케 버프가 가는구나 오 장난아닌데 버프 엄청 갔네 던져 자 간다 넌 스터끼리 한번 나와봤다 아 맞다 응기 도는 줄걸 아 아 스피도였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두친 오 야 우선초 오 어싸 아이 진짜 아우 바꾸래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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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총 맞고 너 총으로 싸워 총으로 싸워 아 어 뭐야 뭐야 나 왜 양동이야 양동이야 흐흐흐흐흐흐흐 이 칼 마우스 하다보면 흐흐흐흐 우리가 막 뛰어 아 왜 양동이 쓰고 있었어 아 잠깐만 세 번 나도 아까 무약 무약파 큰일을 썼다니까 지금 짠 잡았네 뭐야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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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먹었나 근데 엠블럿 먹었어 뭐야 os 죽은대 이 떼거리로 나오냐 어 아 뭐 아이 뭐야 엔블럿 먹었을때 아 마우스가 안보여 우주총 짱이네 아 스파트리 뭐야 스파트리 우주총 별로야 누라마사가 더 세 뭐야 스파트리야 아 죽었다 아 정황으로 쓰면은 mpc로 바뀐다고요 정황하는거 없었어 어 정황하는거 없었는데 어 이상한 부분이 아 이거 하드인가 보다 아 엠블럭 먹었어요 아 주소수가 바로 하드가 있나보네 아 주소수가 바로 하드가 있나보네 이제 하드에요? 악마의 재단이 뭘 뿐이라는데 너 망치 먹었니? 망치 안먹었어 그림 이거 이거 레인저 엠블렘 내가 먹었나? 아 내가 먹었네 내가 먹었네 무슨 망치 먹었어 재단은 재단 야 내 돈 먹어 저거 이게 재단? 아닌데 재단이 어딨어? 저 빤떼거리게 재단? 이거 아닌데 저 한알인데 아 이건가? 이건가? 아냐 그거 내꺼야 내 무덤이야 내 무덤이야 내가 갈게 이게 더 좋잖아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쎄 어 얘 정화가루 아 정화가루 사는걸 아하이 쟤를 하면은 npc한테 세금 얻을 수 있대 아 진짜? 쟤네들 맨날 미덤씨 질기했는데 짜증나는데 정화가루 사는걸 깜빡했네 죽어라 아 아 아 아 아 그 재단들을 망치고 푸신가루면은 하드모드 광고를 안 보여준다고요? 아아 아아 아 그럼 아직 하드모드 아니야? 아닌가봐 자꾸 뭘 해야되나? 나도 망치먹고싶어 한번 더 잡을래 우리? 야 쉬워 쉬워 또 잡아? 어 나도 먹고싶어 우와 미미기다 엄청 쎄 아니 나 60달리는데? 같이 아 데미지가? 네 아 가이드가 아직 안살았어 크아 아우 저거 진짜 이미 아직 쟤 안살았어 쟤 가이드가 아직 안살았어 마법단거? 마법단거? 나 못먹었는데? 마법단거 같은거? 니가 먹었어? 매직되고 오오 왜? 오오 멋있다 아 이게 우아다 아 이게 우아다 아 이게 마나 쓰는거잖아 이거 근데 결국 마법이야? 어 아 이거 다 필요없잖아 데미지는 좋은데 93인대가 된거? 뭐가 없네 여기 또 적어진거 같은데? 그런가 응 안나오잖아 안나오는거야 이제 아우 저거 진짜 아아악 죽었어? 15불도 먹어 떨궜으니까 야 정홍아 그거 가져와라 정홍화로? 정홍화로? 정홍화로 얘가 빤다고 그랬지 그 드라이 돈 먹었어? 아니 못먹었어 아직 거기 가진다 아 뭐야 아이 뭐야 아이 지금 하드에 뭐에요? 하드 아닌가봐 하드 자꾸 뭐 하드스럽한대며 어 나 죽었다 뒤로 돌아가라구요? 하드는 맞다고? 카드 맞아요? 아 나도 망치 먹고 싶은데 이 망치 갖다 버려야지 나무막치 잘가라 나무막치 오 있다 샷권 25골 오 사 나 일시불로 결제했어 근데 25골은 내가 못먹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30골이 있었나보네 그 털벗는게 아직 15골이 있네 생명은 이제 기본 400까지 올리라구요? 총알 사야되나? 총알 사야겠지 실버블레쉬 있어 이 정도 사면 되나? 충분하지 않을까? 따빵 한번 써보라 구경 좀 해보자 자벨리는 언제 오거든? 아니 그냥 그냥 저거 때문에 저거에 충실하려고 컨셉에 충실하려고 컨셉에 충실하려고 zuf 예능이 세계다 여관imin 상일이거든 여관하면 또 샷권이지 서 Tobin 왜ыл지 오 살았 released 감히 돈을 안내고 가? 스톱워치 폭탄이야? 바텐더는 원래 샷건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관은 왠만하면 바텐더 주인이 여관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샷건은 무조건 필요하다 영화 많이 안보셨대요 서구영화 안보셨대 영화보면 여관 주인이 샷건을 들고 있거든요 깝치면 바로 샷건을 들고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건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주세요 그치 나온다니까 꼭 외우시길 미성년자세요 왜요? 아니 무슨건 무슨 상관이야 그니까 스타클롱은 뭐예요? 우와 별시계? 아니 망토망토 아 클록이구나 아 무한총알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무한총알 만들어? 나 100개나 샀는데 ㅋㅋㅋㅋㅋ 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피스톨로 피닉스 그건가 그것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 스타클롱은 뭐야 이건 그냥 저거예요? 꾸미는건가 그냥? 그인가? 꾸미는 용인가? 피격시 스타클롱처럼 별이 양쪽으로 떨어져요 아 쟤가 맞으면요 오오 좋네 쇼 쇼 필요없거든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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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볼 수도 있지 무시당한거 아니야 못 볼 수도 있는거야 아 아 조합을 하면은 조합을 하면 아니라 저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조합용으로 사라진다 이거지 4셋이면은 몇개야? 4셋? 4셋? 4셋이란 의미로 모르겠어 마흡사 파는 유리구슬 설치하고 조합용으로 설치하고 조합용으로 머스키타냥 4셋이랑 에엥? 999개 4개? 유리구슬? 알았어 유리구슬 사올게요 아 유력 엄청 많이 먹어야지 아 마법사가 누구지? 인가? 마법사여기? 몰라 아닌데? 아니요 마법사가 누구지? 그냥 광부고 얘가 마법사인가? 설마? 아 하더모드 지하에서 구축해야 한다고요? 아 아 그렇구만 아 묶여있었고 아 그래서 뭐야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우한 아직 못 만든다 이거지? 그렇지 에이 걔를 찾아야겠네 마법사를 넌 음 음 광물캐라고요? 부시고 이배우는 도망친 지자 깜짝놀라 이배우는 도망친 곳 어... 네비게이션? 아 걔 부활을 안 했다 알려줄래 부활 안 했어 네비게이션? 왜 이렇게 만들게 많냐 맞아 엄청 복잡해 조금만 단순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복잡해 너 할게 많아 뭐라고 해야지? 조합법이 너무 많다거든 맞아맞아 어쨌든 그러면 땅쿠타옴이나 가보자 아 이거 배너는 언제 이렇게 쳐먹는거야 가보자 하더니 같이 가야지 얘가 피가 닮으면 떨어지는 거구나